그리스 건축 양식 중에 아마 기둥의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둥을 왜 강조를 하냐면 실은 그리스의 민족을 구성했던 민족의 구성체가 세 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리스 시대의 일반인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지 당시 주거공간도 창품이 많아요. 로마에서는 시멘트와 아치로 해서 대형 건물을 만들었지만 그리스는 돌을 자르고 끼우고 붙여서는 가구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양식들도 사실 지금도 그 멋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있고 또 과학적인 그 구성을 위해서도 쓰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오늘의 시선 시간.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께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4주 만에 뵙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뵙으면 좋은데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나누는 프로그램의 취지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취지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스트는 처음이라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 건축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로마 건축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의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제주의 건축 문화에도 사실 로마 시대의 건축 문화가 영향을 다 미쳤다는 것들. 지난 시간 아주 흥미롭게 좀 들어봤었어요. 네, 뭐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무래도 동양의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산업자본 시대에 또 현대도시에 알고 보면 유럽의 문화, 특히 세양의 문화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죠. 최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콘크리트가 로마 시대 때부터 유래됐다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알고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화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유럽의 문화의 근간이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미국의 백악관, 의회, 링컨 기념관, 또 유럽에 가셨을 때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건축으로 보시고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형성이 됐는가를 이해하시면 여행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주제를 꺼냈는데요. 그것도 있고 건축이라는 게 우리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건축의 문화를 우리가 양쪽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건축의 생활 공간을 더 풍부하게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로마를 봤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를 한번 더듬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우리 청취자께 꼭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많이 떠나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딴 데보다는 프랑스 많이 가시잖아요. 스페인도 가시고 그러시지만 저는 그리스, 로마. 특히 그리스에게 크레타섬. 이렇게 가보시면 또 감동이 배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신전들이나 맞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제주도에도 1만 8천의 신화가 존재하듯이 우리가 유럽의 문화를 먼저 배울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상생활의 하나의 지식으로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삶의 여유 또 이 삶에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로마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봤는데 오늘 그리스라. 그리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신전이겠죠,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전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 하면 먼저 우리 유나나스께서 먼저 그리스라는 국가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를 먼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의 이미지라. 물론 이제 현대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과거를 보면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를 들여다보고 그리스의 도시를 들여다보고 그리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건축에 대한 이해도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리스 하면 시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스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폴리스라는 게 도시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게 전부 다 도시국가를 기본으로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로마는 제국,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국인데 여기는 시민의 공동체인 문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사들 공동체로 이루어진 집단들이거든요. 혹시 영화 백인 보시는 건 모르겠습니까? 그게 그리스의 문화를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시민 공동체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고라. 예, 광장에서 또 토론하는. 아고라. 토론이 그 원래는 시장인데 시장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시민광장으로서의 아고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스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신전. 문화가 어디 있냐면 우리 잘 아는 유네스코의 문화의 대표적인 파르테넌 신전이라고 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들이 모셔져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은 신이 지배하는 곳의 생활 공간이고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공간은 일반 시민이 사는 공간. 어떻게 보면 신의 공간과 일반 시민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바로 폴리스 즉 교시 국가의 기본적인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얼핏 드는 생각이 아까 링컨 박물관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양식들이 이렇게 온 것이 우리나라도 천안의 독립비념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비슷한 양식이 차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제 얼핏 보면 이게 유럽의 문화가인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전통 건축을 콘크리트라든지 현대적인 건축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 조금의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오는 기둥 양식을 굉장히 심플하게 유추적인 기법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기둥 얘기하셨으니까 그리스 건축 양식 중에 아마 기둥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기둥 양식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도리아식이 있고 이오니아식 기둥이 있고 코린티아 오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이고 오랜 푸시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중학교 때 세계사 할 때 저희들 배웠는데요. 그때는 모르고 배웠다가 제가 검증을 하면서 배웠는데 이게 도리 기둥, 이오니아 기둥, 코린티아 기둥이라는 이 기둥을 왜 강조를 하냐면 실은 그리스의 민족을 구성했던 민족의 구성체가 세 개의 민족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하나가 이제 이오니아인 아까 말씀드린 이오니아 기둥이죠. 그다음에 도리아인 이제 종족입니다. 부족이 다른 부족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케아인 아케아인이 이제 또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데는 코린티아 오더의 기둥의 양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설명으로 이 기둥의 양식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종족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리아식은 도리아 기둥의 양식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장식 없이 만들어서 기둥을 만든 기둥과 지붕이 접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주두라고 그러는데 기둥의 머리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오니아식은 뭐냐면 그 위에 우리 양 혹시 머리 보면 양 머리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스크롤처럼 꼬여져 있습니다. 그런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의 양식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린티아는 우리 고사리 고사리가 이렇게 꽈비기처럼 꼬여져 있는 게 그런 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려한 것은 코린티아식 기둥이 화려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양식을 만들 때 적용된 기법들이 이제 미학적인 기법들이 적용한 게 수학을 적용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수학? 네. 우리 이제 황금분할을 아시죠? 황금분할의 수법들을 기둥들, 돌을 하나씩 깎으면서 기둥에 큰 기둥을 세우고 기둥 부분에 장식, 지붕 이렇게 구성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분할을 적용했다. 이미 그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황금비율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건축에 적용을 시켰다. 그 황금문화를 찾아내는 수학용법 중에 수학용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피타코라시 정리 이런 것들이 이미 고대에 수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거를 적용한 기둥의 양식에 아름다운 게 그런 수법들을, 수학적 요소들을 적용한 게기 때문에 아름다운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루트 5 루트 5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루트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 세로 1의 정사각형을 계속 지름으로 해서 확산시키면 루트 5가 나오지 않습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5 그런 거를 수치에 적용했다. 대단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루트 2로 굉장히 중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피라미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전, 신을 모시는 데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성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적인 수법이 들어갔다. 자기 마음대로 행건축물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도리와 양식, 이온이와 양식, 쿠린티와 양식 이런 것들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과학이 또 들어가 있다. 그 과학은 신을 숭배하는 절대적인 신인 태양 그러니까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고대인들의 유물이다라는 중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절대적인 미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시면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절대적인 미약을 가진 황금 비율로 절제된 형태의 비례감과 공간 구성을 가지고 또 기둥 하나도 그렇게 깎아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과학, 유럽의 아름다움, 문화의 뛰어남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우리 정치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유네스코의 마크 우리 제주도에도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질, 문화, 자연 아, 그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이군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은 그만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유럽의 문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볼 때 건물을 보지만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을 보지만 그 안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주거 부분이겠죠. 네. 그리스 시대 일반인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지 당시 주거 공간도 참 궁금하네요.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정치자께서 한 달 전에 기억을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로마 시대는 우리가 고층 근무를 최초로 고층 근무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집합주택. 네. 그게 이제 인슈라라는 고층 근무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인슈라를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 때하고 그리스 때는 좀 다른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로마에서는 시멘트와 아치로 해서 대형 건물을 만들었지만 그리스는 돌을 자르고 끼우고 붙여주는 가구식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작은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도무스라는 사가 개인주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라. 이게 이제 별장 형식. 우리가 이제 빌라 빌라 하면 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하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다층주택에 인슈라라는 주택이 있었다. 이게 아파트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제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께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라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라고 안 불러오는 걸 아시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을 그리스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는 헤렌이라는 어떤 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로마 사람이 붙인 그리스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작은 지식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헬레니아, 헤브라이즘 옛날 얘기들 다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시대의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양식들도 사실 지금도 그 멋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있고 또 과학적인 그 구성을 위해서도 쓰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이제 그냥 건축문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저게 이온이야 양식이야, 도래 양식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4주 후에 김태일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